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네 여기는 인천시 서구 왕길동입니다. 시세대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금매물 토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에서 도보로 약 10분거리에 있는 자연 녹지로 된 토지인데요. 시세대비하여 아주 저렴한 매매가격으로 나와있습니다. 전방에 보이는 것처럼 축대로 마감되어 있는 토지이구요. 도로를 길게 접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위성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층 아파트 단지 바로 앞쪽에 도로와 길게 접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지적대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목 임야와 전후로 이루어진 두개 필지 642.2평의 토지이구요. 자연 녹지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 기타 녹지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완충 녹지 입안 중에 있는 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 일부는 보이시는 것처럼 일부 경장용 토지로 사용중이구요. 매매가 9억 7천만원입니다. 평당 151만원의 가격이니 그린벨트 가격밖에 안되는 아주 저렴한 가격의 토지입니다. 시멘트 포장도로와 길게 접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저층 아파트 단지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 녹지지역 토지입니다. 임야와 전후로 이루어진 두개 필지의 합이 642.2평이구요. 매매가 9억 7천만원, 평당 151만원의 가격입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이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구요. 왕길동산업단지와 검단산업단지가 근거리에 있는 다용도로 활용가능한 토지입니다. 드림파크 체육공원도 가까운 거리에 있구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검단양천IC가 근거리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인천서구 왕길동에 위치한 저렴한 금매가격의 다용도 토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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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